역사적인 예극인데요. 한해에 4천명 이상의 꼬마들이 살려가서 고세를 당하고 남성처럼 키는 크는데 성대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호밥이랑 이런 것들은 더 커져요. 여성보다 더. 왜냐하면 카스탈푸를 돼지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식용돼지를 키울 때 고세를 하면 몸집이 커지잖아요. 그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명골가슴이라고 특징이 뼈가 이렇게 커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분 몇십 동안 멜로디를 끌고 숨이 200몇십 개의 메이지마틱한 그런 표시대로 한숨에 노래하고 전설적인 비교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오늘날의 카스태너들은 동영상인들이고 원전연지를 동영상인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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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